안녕하세요 아이폰이나 맥북 컴퓨터 등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들 때 키노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투명 배경 이미지 만들기와 팔레트의 색상 추가와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해당 이미지만 원하는 배경에 얹히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키노트에서도 이것이 가능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키노트를 사용해 보니 본인의 아이디어와 기능에 대한 완벽한 이해만 있으면 못 만들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야 뭐 간단한 것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투명 배경 만들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우측 마우스를 하면 지금 키노트에 있는 메뉴들이 보여집니다 이때 자주 쓰는 것을 메뉴바 위로 이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알파를 선택을 해서 위로 올릴 건데요 지금 보면 위에 상단에 메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죠 아이폰에서 앱을 정렬할 때 처럼요 위로 끌어올리면 단축키로 쓸 수 있고요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 아래로 내리면 뿅 없어집니다 다시 상단으로 옮기고 나서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알파 메뉴를 한번 누르고 키노트의 뒷 배경인 약간 종이색 같은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설명 화면이 나오죠 해당 색상이 되고 쭉 드래그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센트가 나옵니다 퍼센트가 올라가면 근접 색깔도 투명 이미지로 변하기 때문에 잘 조정해야 됩니다 완료 했습니다 보시죠? 뒷 배경이 투명해져서 파란색 화면의 앞부분만 쏙 나오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뒷 배경과 전면의 색상이 달라야 정확하게 뒷 배경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레티에 색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빨주노초 파남복 기본 색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색상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파레티를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색상을 선택한 것과 색상들끼리 조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디자인 감각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색상들을 보면 파레티에 콕 찍어놨다가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색상 채우기 메뉴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사용하거나 원하는 색상을 스포일러로 찍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키노트에 있는 노란색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선택된 색상을 옆에 파레트로 드래그해서 놓으면 파레트에 입력이 돼서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레트 크기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늘렸다 줄였다 편하신 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파레트에 색상을 넣었으니 제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 저는 이걸 몰라서 어떻게 하나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선택한 후 델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하게 델키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한 후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버리면 됩니다 이 파레트 사용법은 파워포인트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 키노트 두 가지 사용하면서 알게 된 팁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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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